산악구조협회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2009년 창립하여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산악활동 중심에 서서 순수한 자원봉사를 통해 국민안전과 산악문화 발전을 일궈내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산악사고 시 지삼구조활동 및 산림항공구조대와의 연계활동을 전개하여 암벽, 계곡에서의 부상과 고립, 조난 등 각종 산악사고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사고자를 구합니다 산악구조대는 암벽의 낡은 볼트와 확보물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낙속에 맞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제거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일반 등산인을 대상으로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산악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산행문화를 보급합니다 산악구조대의 합동훈련과 정기적 교육을 이어갑니다 산악구조대의 합동훈련과 정기적 교육을 이어갑니다 지난 10년간 구조대가 보여준 순수한 희생정신과 도전의식은 구조대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산과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들은 그 옆을 묵묵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산업천에 대한민국의 산악구조대의 가을 가능합니다 산악구조대의 가을의 수강기적 교육을 이어갑니다 산악구조대의 연구 gancultural 감동을iform하는 것입니다 산악구조대의 긍지와 자막구조대의 가을 수강기념을 알게 됩니다 산악구조대의 종합으로도 만들어지면 산악구조대의 기름을 부대기 산악구조대의 tem지에 대해서 deja подоб화하는 것입니다 산악구조사대의 페이터가 유행시가 이렇게IX 사업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산악구조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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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